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없으면 큰일 나는 여권이랑 이거는 여권 3장 정도 복사한 거랑요. 제가 니스를 가는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저가방공사 에어프랑스랑 이디셋을 예약했어요. 그러니까 이 프린트를 안 외우면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글들을 좀 많이 봤단 말이에요. 그리고 꼭 체크인도 미리 온라인 체크인 같은 것도 어플로 깔아서 다 해주셔야 돼요. 진짜 필수. 한 3개면 될까요? 얘네도 한번 챙겨보려고요. 요거 사봤어요. 오렌지에서. 그냥 싼 거 샀어요. 그리고 또 중요한 안경도 챙겨줍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알로코리아에서 보조 배터리 샀어요. 이게 좀 크거든요. 처음에 저도 배송 왔을 때 좀 커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이게 충전도 빠르게 되고 구매했습니다. 옛날에 유럽여행 갈 때 만들었던 국제학생증이거든요. 국제학생증 있으면 무료로 입장하거나 할인되는 곳이 되게 많아요. 특히 미술관, 박물관 이런 데는 미술대학 국제학생증인가? 그게 엄청 혜택이 좋더라고요. 저는 그걸 옛날에 만들어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기간이 다 지나가지고 사용하지 못하지만 예술대학을 다니시고 있거나 아니면 대학생이신 분들은 국제학생증을 발급받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나비고 카드를 만들려면 증명사진이 필수란 말이에요. 교통카드 뒤에 이렇게 붙여야 돼요. 그래가지고 증명사진도 한 3장 정도 챙길게요. 유로 동전 같은 거 보관하려면 동전지갑은 필요하니까 그냥 굴러다니던 거 얘 챙기려고요. 그리고 다이소에서 이런 여행용 파우치 두 개를 샀어요. 옷이 진짜 많아요. 제가 너무 욕심부려서 가져가는 걸까요? 옷걸이도 한 4개 정도 챙기려고요. 수영복이랑 수영을 할 거여가지고 스노클링 도무까지 챙겨줄게요. 폼 클렌징이랑 클렌징 오일, 샴푸, 이건 트리트먼트예요. 비가 내릴 수도 있으니까 작고 가벼운 우산도 챙겨줍니다. 파우치에 이렇게 목걸이나 팔찌, 핀, 머리끈 같은 것도 넣고 이런 건 핀, 그리고 선글라스 이런 애들을 파우치에 담아줬어요. 비상약품도 챙겨갈게요. 아플 수 있으니까. 멀티탭도 챙겨줍니다. 멀티탭 중요. 이거는 제가 들고 가는 가방 안에 넣어줄게요. 이게 과연 다칠까요? 이게 23kg가 될까요? 아플 수영복이랑 아플 수영복이랑 이렇게 누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프랑스에 갑니다. 과연 무엇이? 잘 다녀오자 악수 싸우지 말자 배려하자 양배추 마치 토마토 고 cerc 날씨가 있네요 갓. 이상하게 이거? 안돼 잘해 다행히 준비해주세요 여기에서 찍고 싶어 나 너꺼랑 안 바뀌려고 스티커도 붙였어 이름도 서로 바뀌기 싫어함 아 근데 귀엽다 스티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요리에 peso 상마음 오늘의 업 BR 맛있겠다 나한테 쓰레기 다 주워놓고 치는 깨끗한 곳에서 찾고 아르바이트 히힓 마사지 며칠 마사지 고마워 마사지 고마워 상단 주먹 아뒷 으 또 평소 찾아 며칠 여기서 자고 새벽에 미스 가는 비행기를 타야 돼가지고 그냥 주변 곳으로 여기로 예약을 했어요. 오늘 도착. 여기가 공원 근처 한 6만 원 정도예요. 엄청 괜찮은데? 거울도 있고 이거 완전 깨끗해. 뭐야. 창밖에 빈 거 완전 깨끗해. 창밖에 especial Isidre. ium because I normally can't hear what she said it was a terrible time between the two of them